인사하죠 아! 죽어구나 너 죽어? 너무 쉬지 않지만 당신이의 흐름이 없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야! 무화! 마이콜 고급의 공급을 좋아합니다 근거는 어떻게 되요? 갓까지 групп하다가 이렇게 양이 낯불렬은 stickyый 공급 실패 지지 않는데 머리가 부족한게 롤루 한 번 올 것 같아 야 다이아나 센스 좋았다 나이스 나르공을 뺏어왔구나 죽어 그냥 너도 죽어 죽었어 그냥 아 잡구나 미안 혼자가 아니구나 다이아나 없긴 해 미안해 살려줘 제발 아 아야 불 cc cc 안 맞으면 안 풀려 나 지금 조은이 넘고 자라 조심해야 돼 나 지금 조은이 넘고 자라 조심해야 돼 아 제리 킬 먹으면 안 되는데 제리 올 것 같은데 진짜 개 아깝다 펜치 조금만 더 떨리었으면 진짜 다 잡았네 뭐야? 아 여기 있네? 죽어줘 뭐지 아 이렇게 연승하는 날 뭔가 확 이겨놔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뭘 안해 내가 캐리한 걸 딜량도 깔끔하다 아 이거 하자 하는 뜻이 아니었네 아 이거 하자 하는 뜻이 아니었는데 그냥 잡을 수가 있구나 아니 이거 하자 하는 뜻이 아니었는데 그냥 잡을 수가 있구나 뭐야 이거 풀까지 써? 어? 어? 아 이게 안 죽냐 아 저거? 나이스 잘 했다 뭔가 하 이 화 22 4 4 4 5 5 아 저게 궁디에 숨어있으면 당연히 안 데려가네 이런거 그냥 사이브 되거든요 야 미안하다 힐을 내가 다 먹네 미안하다 안무는 없어 아 힐쓰기 싫었네 싸일러 미안해 야 다연아 그 3렙 다이브가 진짜 좋았다 그거 하나로 끝났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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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